가보자 서폿템 추천템이 없네 아 이거 굉장히 불쾌해요 이거 서폿으로 갔는데 왜 추천템이 아무것도 없는거야 서폿라인으로 갔는데 굉장히 불쾌해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쏘면 한번 써보자 한번만 오 이정돈 돼 꽤 길어 사거리가 대신 나갔는데 시전시간이 좀 있죠 노틸륨인가 설마? 아 이거 또 이상한거에요 얘네 나 이거 좀 할라그러는데 정상적인 피 좀 해라 269세미지 이게 현재체력이 15포라서 풀필때 맞으면 겁나 아파요 유미 노틸 진짠가? 여진이 들었네 또? 진짜네 일단 이거 CS 건드리면 난리 나기 때문에 옳지 오 쎄다 딜 뭐야 오 딜 뭐야 야 현재체력이 15포로 굉장히 세네요 대신 현재체력이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잘 안달아요 노틸 AP라고 그러네 여기 여기 아하 여기 좀 더 상황 만들기 좋은거 같아요 이거 먹고싶지 노틸아 저거 Q로먹네 저거를 하하하하하하 근접미니언을 Q로먹었어? 스킬로 CS먹는순간 게임은 조진거죠 아 까비 대포는 무조건 먹고싶을거거든 이친구가 둘다 맞았으면 대박인데 문제는 이가 올리로 세지지 않습니다 현지체력이 15포 그대로에요 대신 최소 데미지가 오를 뿐이라서 개수 데미지가 현지체력이 15포 넘는다 그러면 15포가 더 들어가는거죠 옛날 워위 Q같은 느낌? 어 전멸 3킬 없는데 아 너무 아쉽다 탈진까지 빠졌네 어 이거 왜 쌓이는거야 뭐야 나 Q로 미니언 먹은 적 없는데 이거 왜 생기는거지? 와 이거 쎄긴하다 무섭긴하다 저거 플러스가 패시브요? 12명 죽으면 생성됩니다 아 저런것도 있었네? Q로 먹어야지만 생긴건줄 알았어요 만화수납할지 자 이거 50개 이거 한번만 더 맞추고 집에 갔다와야겠다 아 안되겠다 레벨업했네? 그러면 한 번 더 자르반 온다 위로 올라옵시다 지금 자르반 아 벌써 먹었네? 그냥 가야되는데 그냥 갔다오자 노틸이 저마 저마에요 둘다 저마가 두개야 야 하필 노틸이가 나왔네 몸약한 언디들이 아니라 딴딴한 애가 나왔네 킬도 있고 오줌이 어 무서워 이거 낮추다가 그램 날아와 이새끼는 이봐 말이 안 돼 원딜이 아니야 이새끼는 어 개같은거였네 진짜 아 노틸이 무서워요 이거 후반에 우리 탱크가 없네 탱크가 없네 우리가 탱크가 있었으면 조금 더 할만했을때 후야아 우아가가가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예측차 되야되네 이거 전나 어렵네 맞추기 하하하하하 산물레벨 오? 이게 끌린다고? 진짜? 아니 뭔 판정이 묻혔다구야 와아 판정 되돌았네 이건 판정 왜이래 걸린거 아니였어? 왼발가락 당한거 같은데 마 Tighten WHAT 왜 나빼레 마의 왔다 행사상품 그렇지 사우면 이긴다니까 좋아 타오굴도 못구하자 아 근데 마이까지 나눠 먹기엔 조금 그런데 아 가시지 아 이거 우리껀데 아주 불편하네 이거 근데 잘 부신다 젊나 잘 부신다 야! 온라 온라 야 PerePerePerePerePerePere I HERE Ultra 산업벽 ㅋㅋㅋㅋㅋ 뭐다 뭐다 조금 아닌거 같긴해봐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시발 너 어떻게 맞추지 도대체 하하하하하하 평타 때리는 지금 이 순간 그렇지 평타 때릴 때 딱 때리는거야 지금 이 아유 사거리도 안닿네 CS 먹고싶지 먹고싶음 맞아야지 이렇게 맞춰야겠다 이렇게 평타 때릴 때 됐어 4레벨 아아 아아 진짜 이거 언제 맞냐 아하하하하하하 아 와타 계속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오우 딜 잘나와요 지금 이거 이가 괜찮아요 오케이 저거 와 저거 또 뭐야 어 행사상품이야 가아 그렇지 질 잘나와요 지금 이가 여기서 벽선마하는건 어떨까 싶은데 아 씨발 안맞았네 심지어 요거 가자 이속을 늘려가지고 맞추자 아 드럽게 안맞아 이거 어 쟤네 믿음이네 아냐 안밀어 아 혼자 먹냐 포탑방패 딱 소멸됐네 오케이 가텀 먼저 밀었어요 오히려 쟤네 가텀 파괴 조합인데 좋습니다 아주좋아요 요웅도 우리 아까 챙겼고 쇼프터가 뭐가 이상해요 잘하고 있는데 311 안보여요 311 어우야 봐라 맞으면 대박 그렇지 각오해 각오해 우리 어 징크스 꼭 날아간다 각오해 노티로 온다 노티로 온다 백방 온다 기창 들어온다 가고 흐흐흐흐흐흐흐 좋은데 이 오레벨이다 드디어 최소데미지 250이에요 최소데미지 150 이런 몸 약한 애들 잘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1 플러스 1이죠 이러면 또 나와 가 가고 오 벽이 너무 좋다 벽이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네 심지어 본인 안들어가도 돼요 버거킹 심지어 본인 나올수도 있어 상위호환인데 엄청나게 예측샷 존나 멀리 내다봐야되요 심지어 파워 빼 파워 빼 걍불 일단 죽여버려 갱불 죽었다 나도 벽 벽 안에 벽 행사상품입니다 존나 쎄 그래 보인다니까 할게 있다니까 이게 된다니까 이게 잡았다 저거 잡았다 그렇지 야 나 각이 이게 보였어 된다니까 이게 우리 서포터가 될 것 같았어 615에요 615 이들 나오잖아 거봐 안 나온다며 나오잖아 잘 나오잖아 집에 가자 1200원 있다 05도 괜찮을 것 같고 리안드리도 괜찮다 리안드리 가자 오오 저거 살겠는데 여기서 미트볼만 안 맞으면 돼요 아아 점멸소는 케넨이 저러면 죽어야지 맞나 아이고 까비 갇혔다 아이고 아파라 꺼낼까 그냥 계속 밀어요 이제 빼야죠 이제는 슬슬 우와 밀고 탑 밀었고 바텀 밀었고 야 우리 타워 완전 많이 밀었네 벌써 바텀 목적이 이거 참 밀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바텀 목적이 밀었으니까 딱히 바텀 쪽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딩 쫙쫙쫙쫙 하고 노래 바뀌네 궁 나오면은 보니까 디지 손 한줄 아이고 벽 풀타임 좀 보자 10초가 안되네 벽 풀타임이 이러면 한타에 두세 번씩 쓰겠는데요? 벽 없어지면 바로 또 나와요 여기도 1 대 1은 나한테 안됐는데 무조건 나왔다 갖치면 죽는거야 무조건 맞는거 Kurz 벽 5레벨 불타임 7.2초 지금 벽이 없어지면 바로 쓰겠는데 이정도면은 지금 벽 사라지고 2초 뒤에 씁니다 와.. 또 쓸 수 있어요 바로 이거 왜 AP 요리핏에 탐요리까지 게임하고 있냐는거지금 2500원 돈 왜이래 AP 요리핏도 철거가 되는구나 얘도 리안들이 나왔고요 다음에 요걸 올립시다 와 재밌는데? 벽이 일단 되게 변수가 많네 어 불렸다 저기있네 불렸다 어우 다 죽겠는데 이거는 좀 위험한데요? 오 피즈 적필 아 잡았어 티어 도망가지 쏘렌 야 이제 쇼타임이었는데 나 리안드리 나왔는데 까비 야 좋다 요리 속도 재밌다 벽이 너무 재밌네 이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S 받았다 이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재밌네 퀴즈들려 부졌네 좋아 또 다른 것도 또 연구해봐야겠다 어 재밌는 거 많네 서폰말고 다른 라인도 연구해야 되는데 와 많이 이겼네 오늘